악마섬? 가만있어 거의 교전한다고? 착해 어 전투죠 악마섬 악마섬 텔! 텔텔텔텔 텔비가 얼마였죠? 어 굉장히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텔비 악마섬 텔! 어어 이거는 아니지! 나 탕했어 유인애 당겨있어 오지마요 오지마요 늦었네 대마짐당했어 아이씨 여기 다 있는데 무슨 교전을 해 아이 참 이렇게 속이 나 응끼 저사람이 나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 아니야 저사람? 그이? 그치? 여자분 알림이 저런 말을 안해요 응 챙겨주는 그 스타일 그런 스타일 같아 아이 누가 여기 있다고 제보했어 지금 그사람 어딨어 없어졌나봐 나 유인해놓고 교전했어 해 같이? 둘이? 하긴 했어? 그사람 어딨어요 저희보한사람 어 왔어 진짜 왔네 뻥 아니야 왔어 왔어 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일어나서 하기가 어어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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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살덕 죽이 도망가래 데스라이트가 창 저건 그냥 도망가라게 두고 어어 이 앞에 앞에 여기 범위 범위 이 헬파이어 그치 여기 헬파이어 터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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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그렇지 잘 묶었어 남자 묶고 일단 계속 던져해야되요 남자는 라떼 라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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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있지 이거 소환산가 소환산 일단 이순이야 지금 그치 농머리 남자 다시 묶고 다시 묶고 다시 묶고 그렇지 땅에서 오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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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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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묶어요 다리 묶어요 다리 묶어 다리 묶어 땡기고 땡기고 지금 자 작현도 지금 치고 있어 그렇지 이거 괜찮아 괜찮아 팔팔이어 터졌고 터졌고 엘프녀 뭐야 저거 몸 색깔이 씻고 먹게 변했는데 속화 걸렸나 남자 묶어요 남자 묶어요 콩범남 자케네랑 했나 남자 남자 묶고 그 이 이 이 점사인데 남자가 이거 봐라 어 이거 독중 독중이 어 그렇지 여기 하나씩 하나씩 일단 관우 관우 약한 마피 관우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디 제주 신앙월드 약한 마피부터 그렇지 후라이드 치킨이야 후라이드 치킨 점사 남자 묶어 후라이드 치킨 점사 남자 묶어요 묶어 묶어 묶어라 묶어라 아 이게 당했네 유감 남자는 묶어라 그 머리 머리 타이탄인데 지금 남자는 묶고 나머지 약한 마피 순서대로 관우 또 왔네 약한 마피 여기 여기 뒤에 관우 관우 점사 관우 점사 그렇지 그렇지 이쪽 후라이드 치킨 잡았고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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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지네 뒤로 빠지네 뒤로 빠지네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여기 여기 다 묶어있으면 괜찮아 괜찮아 나머지 점사 기즈로 여기 잡아주면돼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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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녹 녹 녹 녹 자 콧스윙 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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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됐네 무슨 강으로 보라 됐어 그렇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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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잡긴 잡은거 같은데 보츠 잡았고 잡았고 남자 그렇지 계속 이렇게 묶어놔요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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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드 치킨 헬파이어 제대로 터졌네 필수 터졌어 반대로 터진걸 맞은건가 이쪽이 밀렸는데 헬파이어 맞았나봐 전쟁 12개 그래서 그제 이쪽이 열버졌어 벤틀리 벤틀리 응 그렇지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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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 점사 관우 점사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머리잡고 머리잡고 헬파이어 헬파이어 가운데 가운데 여기 지금 헬파이어 완전히 여기다 치면 되는데 여기 응 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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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고 가야되나 모니터 캐릭터 쳤나 잡았어 또 잡았어 관우 또 잡았어 조금만 더 다 밀어가래 남자 두고 저기 물폭탄 물폭탄 도망가져 뒤에 뒤에 여기 뒤에서 몰래치네 물폭탄 점사 물폭탄 점사 아 아 불폭탄을 뒤에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그냥 두면 로브게임 뒤에서 마법 스킬 난사하는거 그냥 두면 안 돼 이거 불폭탄 얼음겨져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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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다시 묵고 다시 묵고 다시 묵고 다시 묵고 관우 관우 왔네 관우 점사 관우 점사 관우 점사 다 잡아가 다 잡아 저거 라떼는 이거 뭐야 소관사지 응 도망가네 도망가는 라떼 물량보험에서 요 텔포인데 일단 거기 얼른 잡아야죠 얼른 잡아야죠 관우 다시 잡고 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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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관우 점사 관우 점사 아이고 아깝게 됐네 저쪽 응 도망갔어 그치 남자 하나 남았나 이제 남자는 점사요 디버프 걸고 남자 점사 남자 점사 요만 잡으면 되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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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어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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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프 디버프 핏 빼요 핏 빼요 디버프 어어어 물량 먹고 어이 엄청 버티는데 그렇지 땡기고 디버프하고 점사 점사 남자 점사 과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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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봐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잡았어 잡았어 어 무지 버티는데 남자 이거 남자 쳤으면 다른 캐릭 뭐 프리상태에서 공격하겠는데 그렇지 묻는 게 제일 좋아 지금 견제하는 게 이게 지금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가가지고 다시 와야겠어 아이 아까 모여있을 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당했네 기란 악마섬 다시 탈 15,000원 부담이 부담이 되는데 15,000원 대만님 여기 나 저기 쏭 이거 이거 왜 마라니 죽고 남았나 아니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비고인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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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아 아 이게 텔포 바로 그 텔파에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쓰러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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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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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넘어뜨리고 한번 점사해줘야돼 물폭탄 물폭탄 점사요 부추에 당했지 당했지 척살자는 도망가는 데스나이트니까 일단은 버려 버리고 물폭탄하고 곧수기 곧수기 점사 곧수기 점사 곧수기 점사 곧수기 점사요 그 다음에 라떼 라떼 여기 어 잡았어 혼자 잡네 땅에서 오신 그렇지 됐어 됐어 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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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관우 점사 지금 해파이 한번 날리면 되겠는데 이 중앙쪽 밀집돼서 모여있지 그렇지 관우 다시 오고 카우 풀었네 카우 문 좀 칠까 했더니 카우 문 좀 칠까 했더니 여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헬파이어 야 이게 지금 날려야 되나 저기 관장님이 바글바글바글바글 모여있는데 남자 견제요 그렇죠 잘 묶었어 다리 다리 좀 다리 좀 묶어봐 다리도 한번 묶어봐요 아 이게 아픈데 이게 좀 춥기 탔어 아 이게 아픈가 봐 아 저 축사했다 하하하하 못 도망간거야 당했어 하하하하 아니 무슨 데스나이트가 도망을 다녀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나 당했어 아직 안 당했지 뭔가 지붕부 걸렸어요 지붕부 걸렸어 어 저 밥독님 그렇지 여기서 빠 빠 텔폰 빠져줘야 돼 빠져주면서 그렇지 물폭탄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물폭탄 물폭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모여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모인들이 헬파이어를 날려야지 그렇지 당했어 당했어 물폭탄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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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치부치부쳐 부치부쳐 부치점사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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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님 얼른 얼른 갔다와야 돼 어 지금 그리고 텔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이거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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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독종 독종님 라떼 잡았고 잡았고 꽃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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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아 아이 모양이 바로 안 무너지는데 얘들도 꽃송이 꽃송이 아 당했어 나 이거 뭐 이상한 걸 넣었네 속화가 넣었나봐 건들..건들지마님.. 대만님 당했어.. 후라이드 후라이드! 여기 양념 반 후라이드 치킨..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관우 약한 막두인데 카오가 됐네 두고봐 두고보자 충분히 우리가 둘이 가능한데 관우정도 그치 관우 대만님하고 나 그치 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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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 묶었고..이..이거..지금..어.. 완전히 모양이 얇아지지가 않고 지금 합류가 빠른데 얘들도 그치..탈포에서 바로바로.. 부추 다시 잡았고 잡았고..바로바로 오는데 얘들.. 엘코인 소모가.. 적지 않겠어.. 엘프는 엘프는 점사여! 활약집주 도망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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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한번 묶어줘! 아이 저쪽같이 도망가네 이쪽에.. 뒤 뒤 뒤 누구야 저 척살자 아냐 혹시? 저렇게 도망가는 데스나이드는.. 척살자 할꺼야 저거 안봐도 뻔해 저렇게.. 데스나이드 도망다니지가 않아 이 곧송이 점사여! 곧송이 점사! 그렇지! 호조 당했는데? 아니..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곧송이가 좀 센가? 응? 머리 머리! 머리를 쳐요! 머리를 쳐요! 머리 점사 머리 점사 머리가 아이씨 머리를 운동했나 머리가 왜 안죽지 법 통님 당했어 물약을 이거 다 지금 특검 물약 먹고 있겠지 응 그지 우리만 지금 빨간 상점 물약 이거 얘들 합류가 지금 빨라 아니 엘코인을 이렇게 쓰나 이상했어 눈치보고 지금 안일어나고 있는 캐릭터들이 별로 없네 이상하네 물폭탄은 잡아야 돼 물폭탄 물폭탄 건들림 뒤에서 물폭탄 쳐 그렇지 옷이 에스킨버 복장 같기도 하고 저거 협곡해서 왔나봐 남자남자묶고 남자묶고 남자묶고 아 아픈가 봐 리소드님 지금 죽겠는데 일단 남자는 견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마동성님 당했어 지금 얘들 모양이 사실 뭐 지금 완전히 무너지지가 않는데 물폭탄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저쪽 어디 갔다 온거야 이쪽 팝통님 당했어 꽤 지금 김소월 당했고 이거 이거 봐 약간 늦어 마을 가는게 약간 조금씩 늦어져 요거는 지금 엘코인 소모가 꽤 되는 상황이야 그치 생각을 좀 하나 봐 이쪽에 마망님 라떼 잡았구요 여기 모여있는데 헬파 헬파이 한번 날리기 좋은데 그치 이쪽에 아 뭔가 이 모양이 좀 엷어지는데 전쟁혈 쪽도 아 형님 망했고 그치 이게 합류가 좀 약간 더 빨라야 돼 독점이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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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어우 실로버트네 실로버쳐 넘어뜨리고 점사 아 이게 이게 안됐네 마중 성립당했고 이거는 하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합류가 더 빨라야 되는데 전쟁일 쪽에서 지금 이거 봐 마을님 늦어 그치 네 이거 마을 가는게 지금 늦었는데 저 이쪽에 아트 잡았구요 저쪽 가는데 저쪽 가는데 밥통님은 지금 계속 빠르게 지금 오는데 이거 이거 봐 그치 엘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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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가 아직도 살아있나 이상하네 어떻게 살아있지 여기 물폭탄 도망오네 일로 일로 이거 한번 다리 한번 루트 같은거 없나 루트로 묶고 짬사 짬사 북폭탄 짬사 잡아 막고 하구 하하 저게 김소월이야 아 어 이거 1대1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거 자태로 오나봐 뭐야 어 이거 크게 투자하네 어 자태를 주면서 써가면서 그치 이거 뭐 김소월 여기 막고 있고 밴가드가 뭐 장비 좋으면 안죽어 금방 죽지 뒤로 빠지는 빠지는데 지금 얘네들 이 자켄도 변숙인 변숙이 이 자켓이 치면 또 아파요 응 데미지가 꽤 들어가 이거 뭐 그치 남자 묶었고 여기 이쪽에 조금만 더 여기 여기 가운데 좀 한번 밀고 여기 그렇지 제주신앙월드 잡았고 귀 귀 귀 귀 귀 귀 귀 점사 귀 점사 귀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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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또 다 오잖아요 그치 얘들 지금 자탈 뒤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여기 지금 일반 일탈 해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고 함주가 좀 빠른 편이야 지금 빨리 오네 김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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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았고 두 번째 롱롱롱롱롱롱 롱 점사 롱롱 헬파이어 헬파이어 그렇지 그렇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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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머리 잘 쳤어요 후라이드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 점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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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켓하고 같이 점사 같이 점사 음 야 엘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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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엘프녀 아 남자가 언제 남자가 언제 남자가 언제 묶어요 묶어요 묶어 남자 요기 요기 남자 남자가 남자가 덤식없게 아프게 들어가나봐 지금 초기 눈이 어쩜 사막겠어 점사막겠어 아 당했어 얘들도 지금 점산데 남자부터 일단 묶고 어 이거 비슷한데 지금 어 그치 묶으니 여기도 약간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전쟁혈이 좀 적어 보이죠 그치 전쟁혈 쪽이 아트 잡았고 관우 관우 관우.4 관우.4 관우는 이제 죽어서 카우프네 그렇지 관우가 지금 약할거야 지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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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4 여기 있을때는 헬파이어를 여기 지금 한 두세명이 번갈아가면서 때려야되는데 그치 마중송님이 당했어 아 이거는 쪼금 아 이거는 쪼금 에이 열버지는데 전쟁혈 쪽에 에휴가 압니다 하고 당했고 당했고 이거 지금 밀리겠는데 이거 어 그치 그치 일단 독재형님 어 완전 닭을 맞는데 완전 닭을 지금 완전 닭을 맞고 있어 아 그치 완전 닭을 맞는데 버텼어 버텼어 지금 닭을 맞으면서 버텼고 지금 어 왔지요 나머지 또 인원 합류했고 아 족귀는 당했고 당했고 아 이거를 뭡이나 아 아 얘들도 엘코인을 좀 쓰네 그치 끽끽끽끽 끽 이 묶이기만 하면 그치 넘어져어 넘어졌어 자 여기서 점사 점사 넘어지고도 꽤 버티네 이게 뭐야? 클래스가? 귀 이상한데? 나는 넘어지면 그냥 바로 죽던데 어떻게 버텼지? 물약을 못 먹거든 저기.. 밀렸어 한우 형! 한우 형님은 죽기 아.. 모양이 좀 얇어지면서 그치? 한 4파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아.. 걷고 도망가네 그치? 엘코인이 없으니까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말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 안 오는거지 그리고 정산할 때 그때 죄송합니다 좀 늦었죠 일이 급한게 안 끝나서 일곱년 나타나고 그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 보니까 이 3파 좀 넘는데 아.. 인원이 적어 훨씬 적네 그치? 적다기보다는 좀 약간 적어 이게 지금 전쟁혈 쪽이야 인원이 지금 약간 적어 보니까 그치? 여기 헬파이 한번 터져주고 어.. 누가 남자를 땡기고 저기 묻고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고 밥통님이 여기 넘어졌네 여기.. 꽤 버텨 넘어져도 나는 바로 죽는데 라테 잡았고 라테 잡았고 어.. 여기저기.. 아.. 점사 맞았네 마동석님 일단.. 쥐든 점사 맞을 때는 아.. 빠지면서 버텨만 줘도 되는데 좋게 당했죠 그치? 버텨만 줘 시간만 끌어도 되는거거든 점사.. 지금.. 뭐.. 맞고.. 있을 때는 남자 욕.. 여기 있죠? 21님 애드벌룬한게 팬가입 성원감사군 아.. 이거를 못 믿나 지적이 계속 오네 농농 비샷 다시 오고 이.. 녹은 뭐 이상하고 딥오프 걸렸어 그치? 뭐지? 자기가 건거 아니야? 자기? 꽃송이도 카운 됐어 흥분상탠데 얘들 뭘? 지금.. 비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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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립됐죠? 비샷 점사 점사하고 잡고가요 응.. 전설님 치고 치.. 아이.. 왜이렇게 안죽어 응? 이게 바로 안죽나? 어.. 드랑.. 소리 쏟은데 남자한테 일단.. 독점님들이 그렇지.. 제주.. 제주.. 까마뜨리고 한번 이거.. 그렇지 그렇지 뒤에 비샷 있고 점사 점사 하나씩 빠르게 빠르게 자.. 어이.. 왜이렇게 뭐지? 실반나? 응? 제주신화월도? 아.. 쏨땐 다 지금 한거 같애 자 여기.. 피곤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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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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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지그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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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그재그로 개경.. 당했어.. 당했어.. 이쪽이.. 이쪽이 밀렸네.. 이쪽이 밀렸어.. 시간을 좀 지그재그로.. 응? 움직이면서 좀 더 끌어주면 좀 돼.. 아.. 인원 차이가 조금.. 흠.. 왜 잡았나? 자켓? 좀 더 벅치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해.. 악몽해가 뭐.. 나가서도.. 아.. 그래도 뭐.. 레어.. 나온건 아니지.. 지금.. 응.. 콜트 조각.. 이런것도 주네.. 아.. 견제가 안 됐어.. 아.. 그렇지.. 독종님이 아까 보면 많이 버텼지.. 완전히 그.. 혼자 남아서..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 삼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제로.. 얘들.. 저기.. 남자가 많이 버텨.. 아까도.. 보면.. 대면 씨도.. 내가 맞아 보니까 5,000대 맞았어.. 남자한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지금.. 엘코인을 아껴야 돼요.. 흑백님.. 지금.. 아데나로.. 서판 사서.. 스킬 배울 아데나도 지금.. 없고.. 모으는 중인데.. 거기에 엘코인까지.. 천엘콜을 살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인도 들어갈.. 아재나.. 벌기도 힘들어요.. 스스로.. 변경.. 50개? 어잇.. 어이.. 12시 지났어요? 미리 일어나야 되는데.. 미리.. 아까.. 일찍 끝나지 교전.. 이거 50개를 썼어.. 나 이게.. 큰일이야.. 이거 지금.. 아.. 이거.. 안 되겠어.. 에이.. 들어가야지.. 50개씩 쓰고.. 할 맛 안 나네.. 고구멍이 정장.. 어디선.. .. 왠지.. 이낙.. 이어.. 리 Sneaky..